자, 조심조심. 아직, 아직, 아직. 오 마이 갓. 우와. 이거 동백. 동백. 뭐야, 이게. 우와. 숲속, 숲속 만찬 같다. 동백 향 좋다, 그렇지? 이야.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선금바친 분들은 지금 이게 이렇게. 동백이 시작. 동우리가 올라왔어요. 동백이 꽃이 피었다가 떨어질 때도 그냥 그대로 툭 떨어져. 그래가지고 나무에 피어서도 오래 있지만 떨어져가지고도 오래 있어요. 땅방에 들어도 꽃받침이에요.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은 희생을 해도 아름답게 항상 남기는 것 같아서. 어머니의 그 모습이 떠난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외롭지 않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건 양파밥. 양파밥이요? 양파밥. 양파밥. 이렇게 쌓은데요.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. 사실 이 양파밥의 소스는 그 유자씨. 유자씨와 사과로 만든 소스거든요. 이게. 그래서 염증도 나스리고. 그. 되게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먹어보지 못했던. 그런 맛이고. 무로 이제 연꽃처럼 이렇게 했는데. 그 위에는 대구 수프예요. 대구 수프인데 이제 이건 영수씨를 위해서. 감사합니다. 신서방. 밑에는 밥. 그 다음 위에는 국수. 그 위에는 고기와 밥. 이렇게 해서. 싸웠어. 그렇죠. 특히 한 배우는 자기의 내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싸서. 부인으로서가 아니라. 배우로서. 이렇게. 또 성장하는. 그런 새로운 시작.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. 감사합니다. 네.